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마이네임 반갑습니다 오늘 지어로니라는 게임을 할거구요 앞서 했던 앞주 앞주 맞나요? 앞주의 전작이죠 바다의 배경으로 했다면 이건 삼합 배경의 게임이네요 이것도 나름 힐링 게임이고 여러분들 채팅창 훈수 두거나 나르면 찢어버립니다 해볼까요 새여정 전작은 아니죠 같은 그런게 아니니까 이것도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될 것 같아 앞주도 그랬잖아요 그죠 앞주도 그랬고 그냥 영상미를 느끼는게 좋겠습니다 추천 고맙구요 배경으로 넌 못 지나간다 아 나네? 뭐야 역시 이베이터 킬에서 이렇게 생겼구나 아 뭐야 아 다행이다 이거 아 이걸로 조정할 수가 있구나 패드 기울기로 넘어가는거야 이게 오 깜짝아 야 아 깜짝 놀랬어 야 아니 오 갑자기 쑥 커지네 오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자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져? 잠깐만 이 광활한 사막에 길이 없다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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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네 이게 동그라미인데 뭐지 이게 점프가 뭐지 그리고 모래 느낌 좋다 일단 뭐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게 요 QR코드인가 일단은 쩌 가볼게요 여기 여기 밖에 갈 데가 없어 아직 여러분 그 느낌 아시나요? 모래 모래 백사장이 이 모래가 팔까라 사이에 딱 들어올 때 그 느낌 그 느낌 흥분 맞네 우와 우와 맞네 펭 행.. 행성 오우 부드러워 갑자기 안에 막 좀비들 있는거 아니야? 그래갖고 막 갑자기 장르가 바뀌고 어 점프 기능 없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밥숟가락 박아놨냐 했다가 어 잠깐만 아니구나 아 아마 저기가 최종 목적지 같은데 근데 얘가 올라.. 점프가 없어 어 그냥 가지네 그냥 앞으로 가면 가지네 어요오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 이게 이거 하나당 점프한번이구나 이게 무한점프가 아니야 야 야 저거 하나당 점프다 큰일 났다 이거 100% 이게 퍼즐 이런 관련된 게 있을 텐데 아 아 나 진짜 퍼즐 관련된 뭐가 있을 텐데 점프해버리면 다시 가서가서 받아야된다는거 아 내가 점프성애자거든요 저 점프 굉장히 좋아해요 점프만 하거든요 모든게임에서 무의식적으로 점프 누른순간 바로 백스플렉스 아니 백스플렉스가 아니고 뒤로가야된다 아 이것도 있네 아 이거 쓰면 여기서 되나보나 아 뭐야 곳곳에 있네 곳곳에 정말 다행인데 이게 뭐야 전부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의 무덤이야 법숟가락 꽂아놨네 다 오 저기 저기로 가야될거같아 저기 백은 되게 이쁘다 사막에 이쁘게 내놨네 님도 하나요? 전화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의 그 다이가 그 죽음의 다입니다 디아이 저기 여길 거쳐서 저기를 가보자구요 아 점프할 뻔했다 뭘 맞아 맞아 이렇게 동주한 사람들은 약간 뚱뚱한데 다이어트를 혐오하는 사람들 라이크 미 어 뭐야 아 이게 동그라미 그거구나 뿌여어 오오오 깜짝아 오 이게 벽화를 드러내는거네 이게 벽화를 드러내는건가 이거 이건 뭐야 아 그거네 여러분 이게 밥숟가락이고 이게 무덤이라는거죠 무덤 사람 이거 얘들 나같은 얘들 지금 누워있죠 배드민턴 셔틀콕들 배드민턴 셔틀콕 누워있고 여기에 밥숟가락 꽂아놨다 이거는 이거는 거의 무덤이다 그죠? 무덤이 맞는거같애 하나 알아갑니다 아아씨 점프했다 아 개간네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앞에있네 앞에 아 근데 이게 서방배경인데 어떻게 힐링이 된다는거지 바다는 되게 이쁜 힐링 요소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것도 명작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가보겠습니다 저기 뭐야 약간 빛나있네 저기로 점프해서 가야겠죠 아마 저 경험치 취득 습득 으으으으으응 오야 더 길어진 1940 길어지네 이게 망토가 목토ля 길어지는 거 같아 그쵸 점프도 오오야 점프도 길어지는 느낌 그쵸 길어지는 거 같아 이게 이걸 어떻게 해방시켜야 되는건가 이거 일단 다른데도 둘러보자구요 자 이런게 갇혀있거든 지금 보면 이거를 해방시켜서 대한민국 만세 아닙니다 점프가 아니라 날아다니는데 점프 맞거든 잘 봐 점프해서 날아다니는거지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점프다 다 들어가보자고 일단은 여긴 뭐했던 곳일까? 투시! 예인병 아닌가봐 그쵸? 아닌가봐 다시 패긋! 아닌가봐 어 저기있네 저기 저기를 가보자구요 저런거래서 약간 점프의 난이도를 좀 더 높이는거지 샤롤롤롤롤롤롤롤 뭐야 점프가 왜 안돼 아 미친끗이야 이게? 잠깐만 아 굳이 점프 안해도 되는구나 여기 여기 점프 안해도 알아서 간다는거 여기 위도 있네 위도 우베이커 좋아 경험치 경험치즉득 더 길어진것 같죠? 그쵸? 이렇게 나온지 모릅니다 검색해보시는 센서를 발휘하시길 길어졌어 길어졌어 오오 뭐야 습득 오 활성화 봐라 오 뭐야 습득 오 활성화 봐라 오 뭐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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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이거 흔들루고 있기 활성화 오오 홀 대박 뭣이요 아 약간 슈퍼점프 같은게 되네 슈퍼점프 그걸 이용해서 어딜 가라 아 이거 같은데 대박 아마 여기를 넘어가야 될거 같애 갑니다 슈퍼점프 Amy 오오 야 쩌네 osho 45 혜성아 이건 뭐야 미끄럼틀인가 그러네 고대 미끄럼틀 옛날 어린이들은이렇게 고각도를 즐겼다 고각도 짧은거 그러네 여기도 설마 활성화 되는게 있나? 없네 아 여깄네 여기 짠! 활성화 다 시켜야 되는구나 이게 아 좋았어 어 무릎 꿇었어 갑자기 깜짝아 어 뭐야 엄마인가? 부모님인가? 스.. 스스님인가? 저기 쪼개져있냐 빛이 올라가서 이게 다 터졌다 그런거 같은데 그쵸? 새들이 가져가고 곡물이 자라고 새들 몸에 들어간건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고 맞나? 레아님 고맙습니다 저기 뭐지? 저기를 가야되는건가? 네 여러분 추천 한번씩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문이 열렸다 오케이 이렇게 딱 행성지가 있어야 돼 행성지 저앞에 누구 있는거 같은데 그쵸? 저앞엔 누구 서있네 저앞에 누구 서있네 저앞에 누구 서있네 저앞에 누구 서있네 저앞에 누구 서있네 이게 뭐 먼티야 멀티야 뒤질래? 와 여기 저 보세요 여러분들 방금 다리 여기 나왔죠 그거를 넘어가야 되잖아 잠깐만 이거 말도 안 돼 점프해서 저기 갈 수 있다고? 이게 멀티 맞아요 뭔 소리야 그래? 화끈 어 이거 일본 국기가 됐는데?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일장기가 됐는데? 그렇게 보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화끈거리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저기까지 그러기 위해선 점프 점프 점프가 답인데 일단은 점프력이 안 될 것 같고 해보자 등장 찐 찐 찐 Met recy 그럼 key 스크레이드를 해야겠어 이거를 아니 여기서 밑에 사는건가? 그래 여기서 해보세요 음 딱 봐도 여기구만 좋아 해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방금 뭐 했는데 뭐야 뭐야 오메 헐 이렇게 뭐 발동도 되네 전부다 오 미친 실크로드 오 오젓다리 오젓다 노래만 오 겹쳐나 흐흡 정말unction 점심 레이 꼤오오 레이 꼤오오 레이 꼤오오 레이 꼤오오 아아아아아아 잠깐만 끝이야? 아니 다시 발동? 잠깐만 백포 안가진다구 여기서 이거를 다시 앞으로 빼어놓은거야 백은? 백안? 백 점프 무한인가? 그건 아닌거 같은데 백안? 아 여기 있으면 점프력 계속 되네 이게 그죠 점프가 계속 되네 훈수 두지 마세요 최대한 떼버립니다 회복되는걸 그거네 여러분들 방방 원리야 진짜 방방 방방의 원리를 하는거네 좀 더 높이 뛰는거야 일단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면서 이게 반동으로 뭔 봉봉이야 방방이야 얘들아 아 나 진짜 우리도 내 퐁퐁인데 미친 세제로 타냐? 미친 세제를 탄대 죄송합니다 방방이지 뭔 퐁퐁이야 주바 세제새끼들 장난입니다 바로 지역마다 다른거 압니다 일단 한번 도전해보죠 가보겠습니다 안녕 여기도 뭐 있는거 아니야? 백안? 아 여기도 뭐 있네 아 뭐야 백안? 하하 흠 다 있네 이렇게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올라올라올라올라 올라 춤을 추자 페..페건! 아 동시가 되는거야 이거? 페.. 페건! 페.. 페..페건! 됐네 동시가 아니구나 오케이 해방! 1분을 겨움치로 오오오 오오오오 그렇지 이제 가면 되겠다 네 바다극 게임에서 간겁니다 만든거 네 이건 옛날에 만든거 옛날에 만든거 여러분 실크로드가 전부다 연결이 된줄 알았는데 잠깐만 이건 연결이 왜 안되있지? 방금 내가 뭐 연결시키진 않나요 저거? 아 저기있네 저거 아니? 저거 보이네 좋았어 발사마아 발사마아 엥? 엥? 선생님 가보자구요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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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같은거가 이게? 엥? 저 반대쪽 큰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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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다 요거 큰거 엥? 엥? 아이코 안써야 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빨리 좀 줘 근데 아쉬운게 이게 뛰는거야 이게 너무 느린데 이거 좋아 이 점프 기능을 따로 있었으면 좋을텐데 오케이 배.. 배.. 배관! 감사합니다 대표님 답답까지는 아니고 오케이 마지막 실크로드 그래갖고 이제 건너오면 되겠죠 야 여기 뭐 있잖아 여기 야 근데 더 뭐 있나 이게 아 여기 앞에 있네 아 여기 앞에 있네 뭐 업그레이드 하는거 무조건 봐야겠다 아 그거네 한 번에 다 쓰는게 아니라 한 번씩 한 번씩 나눠서 쓰는거네 그래 그리고 모래 쓸려나가는거 봐봐 잘 만들었다 마치 이불 밑에 내 손 같애 저런거 있으면 아이언이 맨날 와갖고 저런거iety 기다려봐 순수 통행 강태합니다 죽여볼라 자 날채워 부족한부분 간다 간다어어어ück으어어 vä어어어 간다오olo~~ 나 그러니까 내 동료가 되라 후라 haver 그라지 그라지 도라지 가면 밑으로 이즈 슬라이드 스스스스 네 여러분들 추측 12시 넘었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씨 너무 오르네. 뭐야 왜 안돼. 너 내 동료가 되라니까? 아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이거는. 오케이 스스스스. 대충 먹고 가자. 저기까지 가야 돼? 아 나 아쉬워봐. 야 너무 좋은데 이거? 바람 타고 가는 거? 오오. 빨라 빨라. 모래파도야 모래파도. 모래파도. 모래파도 타고 있는 거야 지금. 모던일 레알 힐링 중 아닌데? 난 별로 힐링 안되고 있는데. 난 지금 그저 점프가 안된다는 거에 짜증나 있어 지금. 오호. 뭘 츤데레야. 마음껏 점프 못하는 거에 불편함이 있다고 나는. 아주 좋아. 신나 보이네. 점프하니까 신나는 거지. 됐다. 이제 여기도. 자 오른쪽 학생들. 공명하세요. 너희도 말 잘두고 따라해. 어. 미끄럼틀 채색. 저 미끄럼틀 앞에서 막 되게. 저 미끄럼틀 앞에서 막 되게. 거의 기도하네 얘가. 미끄럼틀 앞에서 막 되게. 거의 기도하네 얘가. 파트너 임때문이. Auch. 어 뭐야. 개무서워. 저 흰색 입부분을 빨간색으로 실행하시면. 영영 없이 되게 공포 게임이라. 바로 껐을거야. 자 보면은 여길 넘어가서 어 너 진짜 다리를 끄는거야 호러새끼 아니네 배신한건줄 알았네 아닌데 레일같은건가 이게 뭔가 에너지를 주는거네 저 카펫트가 약간 뭔가 에너지를 계속 주는거 같은데 어떻게보면 형체화된 뭐 그런거 에너지 우와 5대5 가르마 사리보소 사박괴 오 사폭장소 어 쯤 뭐있네 쟤 멀티가 된다는게 저사람을 따라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이거인건지 세계관이 하난데 거기에 멀티플레이처럼 사람이 들어갈수 있는거에요 오우야 이쁜데 이거 와 쟤 왜 죽이시는거야 그야 쟤 앞에 사람이랑 빨리 교감하자 교감 쟤 앞에 사람간다 빨리가자 빨리가자 쟤는 지금 앞만 보고있기 때문에 뒤로 안봤을 것이여 나 뒤두고있나 나 뒤두고있나 저기서 활성화중이다 야 야야야야 야 같이가 야 야야야 야 내꺼야 그거 내꺼라구 아 저새끼가 진짜 자 아 같이가 따라가면 되는건가 저거 같이가 오 채워지네 오 대박 오오 뭐여 뭐여 코플이요? 내가 가방 끈이 더 기네 그지? 이새끼 내가 휴지 끈이 더 길다잉? 레벨업을 충분히 했었어야지 응? 으흐